블랙킹도 예쁘게 싸서 왔어요 멋지죠? 아들 멋져요? 안 멋져요? 멋져요 마왕 후손인가봐요 대마왕 요즘은 교배종들이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별이별 이름들이 다 붙여져서 창의 시작은 마리아랍니다 마리아에서 에보니도 나오고 어쨌든 창의 조상님은 마리아랍니다 진짜 예쁘다 통통합니다 잎잎장 아랫잎장 통통합니다 대마왕 예쁘다 다가와 크로스 아 백과 고추냉이 아랫잎장 아들, 아들 눈에도 다육이가 예뻐요? 응 예뻐요? 응 한지로 요즘은 이렇게 또 한지로 포장들 하시네요 마지막 달티 선물 주셨나봐요 선물이어서 달피라는 아이를 또 선물로 주셨어요 강남다육에서요 엘레강스를 닮은 달피네요 베리 종류인 듯해요 예쁩니다 여기까지 다육이 쇼핑 후 제달 온 아이들 언박싱 해보았습니다 블랙킹 우리연느 대마왕 이 둘을 보여주고 고르시라는데 둘 다 주세요 요거는 달피 선물이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